형 언니네에서 그 창문 내면 받아보여요 우리가 안방 뺏었어 오늘은 게스트 향언니와 함께 부산 암남공원의 암남해벽에 갑니다 아직 좀 추워 10시라서 그치 오늘 시작시간 10시 반 아마도 어프로치를 안해맨다면 오늘은 민지가 찾아본 등반지 처음으로 암남공원 암장은 송도 용궁다리 쪽으로 쭉 들어가신 다음에 어디서 넘어가는지는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해상 케이블 직화 쪽으로 걸어갑니다 부끄러운 향언니 얼굴을 멋들어 보여줘 지은아 어떻게 하는건지 이제 난 적응했지 하하하하 이쪽 산책로로 이렇게 쭉 구름나리 지나서 오시면은 이제 왼쪽에 낚시터가 나오는데 낚시터 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거북암 발견 거북암 발견 출렁단이 왼쪽 좌측으로 보이는 출입금지 표지판으로 출입금지 표지판이 없었어 근데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원래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고 개구멍 하라고요 가방 조심 넘을 필요가 없었어 언니 여기 개구멍 여기 개구멍 개구멍을 오늘 지나서 오면 이렇게 길이 보여요 쭉 내려오면 아마도 등반지? 오 조심조심 넘어진 향언니 온게 그 장렬 언니 여기로 왔었어야지 여기 개구멍 있는데 죽었냐? 넘어지는건 못지구 하하하하 언니 이상한 길로 오더니 계속 넘어지고 있어 하하하하 오늘 몸개그 담당 양언니 당첨 하하하하 줄타고 내려가요 하하하하 저기가 오늘 등반할 거북이암? 거북암? 거북암 거북암 아니고 거북암 오늘의 등반지 암남공원 해벽 도착 진짜 좋다 진짜 좋다 봤어? 빌레 보는데? 여기 밑에 있어 좋아 진짜 좋다 완전 따뜻해 완전 완전 어디로 내려가지 근데? 향언니 왜 안 와? 건반 어떤 어떤 이렇게 좋은 눈바지 안녕 어떤 이렇게 좋은 눈바지가 안녕 안녕 세우가 뭐지? 지은아? 오! 짤네! ASMR ASMR이라고 믿기다 아니요? 맞아 거부감 ASMR 여기가 10시 10시 레벨 3시면 여기 다 열려요 아 진짜 멋있다 상훈이 언제 오서 벗었어? 여기 진짜 좋다 근데 이곳은 다 안 써서 뭔지 모르겠지 어떡해 떨어질 거야? 어? 떨어질 거야? 왜 달렸어? 어 어? 다시 실패 지은 아 말이야 잘한다 작품 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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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윤지윤 출격. 가자, 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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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오케이! 얼굴 팩은 수북크림만 나요? 괜찮아요. 근데 계속 비밀번호를 못 써져. 서커팩 아니야? 아니야. 고마워. 이거 생각 안 하는 줄 아예? 너 진짜 탄탄한 거 같아, 지은아. 이거 생각 없어. 지은아, 너 진짜 탄탄한 거 같아. 그냥 이러고 있으면 흡수돼요, 언니? 어. 오케이. 아니, 좀 말려. 좀 비벼. 구석구석 발라놓자. 오케이. 완료. 오늘의 메뉴는 향언니의 카레닭이랑 어묵이. 나 이거. 아, 잘 안 먹고? 잘 먹겠습니다. 지은아. 짠. 얼굴 왜 그래? 모르겠네요. 어떨까.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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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멸샷 해야 되는데, 단멸샷.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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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듬, 뚜듬. 있는 암남해벽에 왔는데요 아까는 해가 비쳤는데 해가 좀 빨리 지드라고 한 3시쯤? 3시쯤 빨리 지드라고 그리고 그 루트의 이름이 없어진 게 많고 난이도도 인터넷에서 봤던 거랑 너무 달라 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몰랐어 콜드 여기 안 아프고 좀 좋아요 진짜 손가락 안 아팠다 어 돌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머리 위로 떨어지거나 하진 않고 그냥 딜레이어가 그냥 조금 멀리서 딜레이 보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약간 칼림너스 칼림너스 아 근데 칼림너스 밖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오늘도 텐씨 온사 했고 텐디도 잘했고 해보고 싶었던 루트가 이거였는데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이게 엄청 밑에서는 재밌어 보였는데 약간 이렇게 동굴 들어갔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했던 루트 중에 날 줄래야 돼 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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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넘어갈 때도 왕건 왕건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내일은 부산의 뭐더라 금정산에 있는 부채바위 부채바위 가서 재이밍재밍 핸드 재이밍 핸드 재이밍 핸드 재이밍 거제도 주민 오늘 여기 처음 오셨는데요 1시간 거리 밖에 되지 않은데 오늘 왜 처음 오셨나요 같이 올 사람이 없어요